오늘은 바로 당신,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황국사님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팀장님들이 지금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게 고성 팀장을 과연 누굴 세울 것인가 간사님들한테 열심히 검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다들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1월 이맘때면 고성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교육부서 맡았을 때는 또 선생님을 하시라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고 그 전에도 뭔가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면, 시킬 때면 항상 쫓아다녔면서 제발 좀 하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음에 하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준비 대결하겠다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고 다음 날도 오고 내년도 와요. 10년 후도 오고 차라리 다음 세기도 오지 않을 것 같던 21세기도 왔지만 그놈의 언제 한 번만, 그놈의 다음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종종 써먹었던 그 핑계를, 핑계도 아니죠. 그 얘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졸려서 일어나기 싫어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을 때 엄마가 빨리 일어나고 나라고 얘기했어요. 당장 지금 씻으러 가라고. 그러면 저는 누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시속 1m 정도로 가고 있어요. 마음 먹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열이 받아서 엉덩이를 한 대에 크게 걷어차곤 하셨는데 이를테면 다음에 하겠다, 준비되고 하겠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황이 바뀌기를 그냥 뭔가 그런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기보단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순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로 당신, 바로 지금. 준비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준비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블레셋은 진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앙숙.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죠. 두고두고 괴롭힌 라이벌 같은 존재예요. 아마 그냥 무작위로 두 군대에 싸우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한 성경학교 선생님한테 애들한테 설명해봐라 하면 아무 설명 없어도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랑 싸우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말렉 이런 얘기 하실 사람 드물 겁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적성국이 바로 블레셋인데 성경을 따지고 보면 이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좀 제대로 자기 실력으로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맨날 졌습니다.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는 게 결국 계속 되풀이 되는 패턴이에요. 왜 다른 민족들은 한두 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글을 들어 쓰신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한 번 치시면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본 손해로 약해져서 이스라엘한테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든지 해가지고 한두 번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음에는 다른 타자로, 다른 나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진짜 징하기도 안 망해요. 정말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벌써 600명 죽고 삼손한테 낙이 턱배로 1000명 죽고 건물 무너져서 그 이상 죽고 사모엘 때는 괜히 언약계 갖고 갔다가 피보고 미쓰바에서 한 번 크게 깨지고 계속 계속 깨지고 깨지고 깨지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 보면 어때요? 다시 블레셋이 의기양양해져서 기세 등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블레셋이 그만큼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얘기죠. 실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블레셋이 뭘 가진 문명이기 때문이냐? 철기 기술을 가진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중이나 GBS 때도 종종 강조하는데 이 철기 기술을 가졌다는 게 정말 큰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철기 기술 보유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거든요. 아주 똑똑하고 윤화하고 야심찬 부족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옆 나라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냐? 일단 석기 시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나름 석기 시대에 나름 기술을 개발해서 더 좋은 돌돋기를 만들었어요. 돌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준비하고 쳐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저쪽도 이제 나름 무기를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쪽은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냥 막 몽둥이나 막대기 몽둥이나 짱돌을 들고 덤빈다고 해요. 그러면 비록 여기서 나름 준비해간 거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돌돋기나 저기 짱돌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쪽을 이기려면 여기도 피해가 커요. 그리고 그래서 아 이제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되겠다. 무술을 단련해서 저들을 정복해보자 라고 마음 먹어도 자 이제 우리들 무술 단련해서 저 사람들을 제압해보자 하고 모여서 전쟁 연습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이래요. 아 족장님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사냥하고 농사 지어서 식량 마련하기도 바쁜데 하루 종일 돌낮 돌갱이로 석기농기구로 농사 지어봐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렇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족장을 말려요. 그럼 족장은 아이고 그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정복이냐 대제국이냐 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기 다음에 뭐죠? 갑자기 역사시간이 있는데 석기 다음에 뭐가 발명돼요? 청동기가 발견돼요. 청동기가 발견돼서 뭔가 신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날이 번쩍번쩍하고 엄청 강력한 짱돌, 몽둥이, 돌돕기랑 차원이 다른 청동기가 발명돼요. 그래서 족장이 이제 이 청동검으로 이 주변 날을 정복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 청동검을 마구 만들어서 저기 업부족을 정복하자 라고 선포하는 순간 대장장이 와서 말립니다. 뭐라고요? 저 그거 한 절을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 청동이 없어서요. 여러분 구리는 되게 귀한 금속이에요. 금은 동그러잖아요. 지각에 0.007% 존재한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모아서 겨우 부족장 전용 검 하나, 청동검 하나 만들고 끝나버려요. 이러면 그 하나 갖고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냥 부족장 권위 내세우는 정도로 끝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철기, 대망의 철기가 발명이 돼요. 철기가 발명이 되면 일단 철기는 청동검보다도 훨씬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뭐냐면 흔해요. 지각의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중 20개 중 하나는 철광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리의 700배입니다. 재료 확보만 따지면 청동검 하나 나올 때 철검은 700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뽀대용, 장신용이 아니라 군대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이제 물량이 나오니까 이제 농기구도 하나 둘씩 돌에서 철기로 바꾸기 시작해요. 청동은 워낙 구해서 농기구까지 바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낫괭이 모습이 하나 둘씩 철기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농사가 엄청 효율적이 돼요. 식량 생산이 폭증해요. 그리고 사람이 하루 종일 농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아까부터 열심히 기다려왔죠? 그때부터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보수를 단련하는 거예요. 정복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농부 말고 힘 좋은 사람들 따로 뽑아서 너네 이제 군인이다. 너넨 쟤네들 농사 지을 동안 열심히 전쟁 준비만 하자. 새로운 전문적인 군인 계급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기 기술이 개발됨과 동시에 수백 명의 돌돕기나 청동건보다 비교도 안 되는 위력을 가진 철기 무기로 무장한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밥 먹고 싸움질만 연습한 정의의 부대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 전쟁입니다. 아직 철기 기술을 가지지 못한 주변 민족들 그냥 돌돕기나 청동건 한두 개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기 전쟁의 프로들이 마구마구마구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스키타인이 그랬고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철기를 가진 소수의 부족들이 다수의 민족들을 점령해서 노예로 부리는 나라. 그게 바로 스파르타였어요. 자 이제 갑자기 역사 얘기를 길게 아주 밑밥을 길게 깔았는데 준비를 길게 했어요. 이 긴 준비처럼 불레새 또한 그러려고 했던 스파르타처럼 대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던 민족이었어요. 아까 제가 누구에게 고성선교 팀장 좀 하셔요. 고성선교 좀 가서 전도 좀 하셔요 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준비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불레새 사람들은 이 불레새 사람들이야말로 승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옆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해서 마침내 대제국을 이룰 준비가 된 아주 준비가 잘 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일반적인 발전 단계라면 일반 법칙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제 불레새한테 점령당해야 돼요. 무기부터 차이가 나는데 군인 집단의 군인의 수준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밑에서 지배받으면서 흡수되어 흐지부지 없어지든지 아니면 열등 민족으로 탄압받으며 명맹만 이어가든지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매우 달랐어요. 불레새 정의군대가 침략해오자 하나님께서 아나세 아들 삼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아나세 아들 삼갈, 뭐하는 사람이에요? 한절뿐이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소모는 사람이에요. 목통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전쟁이랑 가장 상관없는 사람일 거예요. 이스라엘에 물론 철기는 없고 전부적인 군인이 없다 치지만 장군이 없었겠어요? 이름난 용사가 없었겠어요? 그냥 철검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부족하게나마 청동검이나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디서 그냥 훔쳐온 철검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디 뭐 여우수와의 오대손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 다 쫓아두고 나름 좀, 그나마 나름 좀 힘 좀 쓴다는 사람 다 쫓아두고 누구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치는 목동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너 가서 불레새 사람의 군대를 물리쳐라. 삼가루는 화들짝 놀라면서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요? 저요? 왜 저요? 하나님, 저기 저 말고 저기 여우수와의 사대손, 뼈대굽은 가문조신 장군님 보내시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니야, 바로 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오늘 설교 제목 앞부분,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름 청동문을 갖춘 그 사람도 아니고 나름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바로 당신, 바로 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레새스를 물리치는데 사용하신 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무술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검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으로 이길 건데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순종, 순종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순종했을 때 보잘것 없는 그 목동이 불레새스의 정의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설교 제목 뒷부분이에요. 뭐예요? 바로 지금. 자, 오늘 본문 짧기도 하니까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에우투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읽으면서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지. 그러니까 목동이었겠지. 소치는 사람이었겠지.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또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소치는 목동이라고 소치기라고 전쟁이 났는데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목동이에요. 소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오셨어요. 불레새스를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하나님 가서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일단 몇 번 빼겠죠. 몇 번 빼다가 하나님이 정 나가라고 하시면 야, 하나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돌돌끼라도 갖고 올게요. 저희 삼촌이 군인이었는데 그 삼촌이 갖고 있는 청동검이라도 빌려올게요. 그 구색이라도 맞춰서 갖고 나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준비, 잠깐만. 정말 집에 들리는 잠깐만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갖춰서 나갈 거예요. 최소한 소모는 막대기. 뭐예요? 그냥. 앞에 소모는이 붙어서 그렇지 그냥 작대기예요. 작대기. 나무 작대기. 나뭇가지 꺾어서 만든 거. 그거 들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갖춰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삼갈에게 하나님 저 청동검이라도 어디서 빌려와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삼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필요없어. 필요없어. 지금 당장 가. 집에? 아니 집에 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 당장 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장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마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 소모는 목동을 정말 최소한의 것도 챙기지 못한 채 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투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준비 안 된 자를 정말 최소한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채 블레셋과의 싸움의 싸움으로 밀어넣으셨을까요? 고리눈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삼가를 정말 아무 준비도 없는 그 사람들을 보내셨겠어요? 정말 극적인 대비, 극적인 콘트라스트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삼가? 하필이면 왜 삼가를 보내셨어요? 왜 청동검도 못 갖추고 보내셨어요? 하나님 짓궂기도 하셔라를 생각하기 전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일하실 거면 그 청동검으로 일하실 거면 어떤 준비됨으로 그런 상황으로 실력을 일하실 거면 왜 이스라엘에게 철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더 높은 과학 수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해서 그냥 블레셋 따위 가볍게 이길 수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해요. 블레셋을 남겨놓으신 거 정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거 애초부터 의도가 뭐였어요? 그들을 쳐서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을 주셔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 삼갈이에요? 왜 하필 목동이에요? 왜 하필 저기 청동검도 못 챙기고 그냥 손모는 작대기로 포만나게 이렇게 나가게 만드세요. 이거는 의아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갖춤이 아니라 어떤 준비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비결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가장 볼품없는 목동, 가장 볼품없는 작대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팀장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왜 전가요? 왜 전가요? 저는 내성적이고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전가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다고 왜 전가요? 하고 의아하게 적으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에 이렇게 외향적이고 정말 능숙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자원자들을 백명, 천명 보내주지 않는 걸까요? 왜 교회에 나한테까지 정말 내성적인 나한테까지 척 봐도 이제 처음 보면 척 봐도 분명 진장님이, 간사님이 권하기, 팀장 해보시자고 권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도 좀 민망하구나, 민망해 하는구나 내 성격을 아니까 민망해 하는구나 하면서도 굳이 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게 사람이 없게 어떻게 보면 일꾼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정말 교회의 능력자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게 일이 저절로 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성격에 안 맞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힘들게 힘들게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능력을 갖춘 사람보다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성격이랑 정말 안 맞아서 못해 먹겠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더 종종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때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중요하고 나는 다만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아나스의 아들 삼갈 아나스의 아들 그냥 아나스의 아들이에요 다들 무슨 베냐미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는 갈레베 아우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갈레베 조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름 하나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름 하나 달랑 나오는 목동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의 볼품 없는 모습 소모는 작대기를 이용하셔서 600명의 불레스의 정의 부대를 물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마음가짐에 각오가 안 됐는데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정말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레스의 준비된 정말 그보다 더 준비될 수 없는 정의 부대 600명 하나님께서는 실력도 상황도 전혀 되지 않은 아나스의 아들 삼갈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스의 물리치는데 사용하신 것은 어떠한 다른 준비가 아니라 삼갈의 즉각적인 순종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성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당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홍대세계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성교 다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